고난 아까 그 거대화 나왔잖아요 우퍼님 타이밍 맞출려고요 광속주큐랑 거대화랑 타이밍 같이 맞출려고요 네 현이님 퐁퐁이 없으면 젤리전구 써야죠 퐁퐁이 하위버전이에요 하위버전 퐁퐁이 하위버전 퐁퐁이 하위버전 퐁퐁이 하위버전 뭐 보물 뽑을 코트 없잖아요 우퍼님 그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는 이 조합은 광속질주시 점수 추가야 자 그러니까 광속질주하면서 만약에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점수가 장난 아니죠 근데 아까 고인학사 지점에 그 거대화 있었잖아요 그 거대화랑 그 펫타이밍이랑 같이 맞출라고 그래서 고인학사 한거에요 스코어님 안녕하세요 악마침님 안녕하세요 자 광속질주시 모든 젤리 점수 추가죠 이거는 조합보너스만 먹고 버릴거에요 자 이렇게 광속질주하면서 점프하면 점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재물이죠 이거는 버릴거에요 조합보너스만 빨아먹고 이렇게 버릴거에요 아 나 체력강화 또 샀냐? 습관됐네 자 이거 약간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달에 상병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빌드에 리게임이 심해가지고 그럴만하지. 도물 없는 것보다 요즘 게임을 많이 해야 돼. 리게임을 많이 해야 점수를 세울 수 있거든. 치열이 더 떴나요? 또한 더 치열이 더? 오우, 쥐 케이크, 아아, 요정, 치열이 더, 가자. 자, 내기로 깰 수 있겠다. 특전사 떴나? 자, 특전사 떴나요? 자, 특전사 떴나요?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아, 방금 점프 조금 씹혔다. 코딱지 같은 거 묻어가지고. 모바일도 그, 매니저 같은 거 생겼어. 모바일도 그, 매니저 같은 거 생겼어. 모바일도 그, 매니저 같은 거 생겼어. 음-음-음-음